자 거기 보시면 이제 전통적 지대론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제목을 기초로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대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대론에서 문제를 출제하면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1번 지문이 차액지대에요 근데 이 차액지대에서는 아까 그 지대를 바라본 관점이 경제적 인경 아닌 생산비라고 틀리게 준 것 있죠 예 그거 말고는 틀리게 지문이 나왔던 적이 없어요 리카도의 논리는 다 1번으로 나와서 다 맞는 지문으로만 구성을 해 줬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게 한 번 정도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출제자들이 이제 의뢰 당연히 이렇게 인식을 시켜준 다음에 한번 슬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좀 유념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 것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학자들이 그래서 학자들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누구에 의한 지대론이냐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뭐 근데 이제 요즘 학생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가수나 아티스트 있으면은 뭐 칼같이 기억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 어려운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해갖고 하다못해 걔들 생일도 기억하고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왜? 아빠 엄마 생일은 언제 지름 기억은 안 나도 그거는 뭐 확실한 정보에 교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 그래서 부모가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예 그걸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세태가 많이 달라진 거죠 아주 오래전에는 왜 시골마다 무슨 악극단 다닐 때 그거 쫓아다니면 거의 뭐 죽음이었는데 지금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 뭐 bts 모르고 그러면 거의 뭐 취급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게 나이 먹어서 그게 무슨 bts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걸 또 해야 된다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리카도의 무슨 지대에요? 네 자 여기 리카도라는 사람은요 거기에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대 발색 원인이에요 이 사람은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빼고 남은 게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토지에 생산비는 똑같은 거예요 생산비는 일정하면 그러면 지대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생산물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뭐가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대라는 것은 생산 가격 면에서 우등지하고 열등지의 차액이 지주에게 지물되는 대가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때 거기에 보시면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토지의 비욕도 토지의 희소성 수학체감의 법칙이라고 세 가지 다 이랬죠? 그걸 밑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 발생 요인은요 그 토지의 어디에 의해서 비욕도 비욕한 토지의 희소성 그다음에 수학체감현상 또는 법칙 요거를 다른 말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다음에 하셔도 되고 요게 시험상에서 요 표현을 쓰면서 유도를 해요 이게 누구의 논리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논리를 보면요 리카더에 의하면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된다고 해놨죠 이 경우에 따라서 열등지하고 우등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지대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론의 가격 재원칙에 가서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 논리가 거기서 다시 설명이 또 돼요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 무슨 토지가 있어요 한계지가 있는데요 한계지는 생산물 가격에서요 물을 빼고 나면 생산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뭐예요? 지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토지를 매결해서 우리가 생산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만 가지고는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러면 토지 말고 생산 요소가 뭐 있어요? 노동하고 자본이 투입되겠죠? 그런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뭐?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게 50만 원 5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얼마겠어요? 그런데 이 토지에서는 수학을 통해서 100만 원의 수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00에서 100을 빼면 제로잖아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이 토지를 한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산에 대한 대가를 노동하고 어디에만 줘요? 자본에다만 주잖아요 토지는 왜 대가가 없겠어요? 토지는 니카도는 고전학파는 토지는 자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아닌 거예요 생산학에서 투입하는 요소이면 틀림이 없지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동과 자본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는 지불할 필요가 이때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외에 다른 생산 요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줬죠 주고도 남는 게 있겠죠 만약에 이 땅이 기름지다면 그렇죠? 얘가 한계지잖아요 한계지보다 조금 더 기름진 땅은 이 토지에서도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생산비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있으면 그게 인여이자 불로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한계지보다 조금 더 기름진 땅에서는 차액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차액만큼을 농부가 누구에게? 지주에게 지대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계지가 만약에 디지예요 그렇죠? 그럼 얘보다 생산성이 조금 좋은 게 cg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 100만 원 나오는데 얘는 110만 원 나와요 그럼 남는 차액이 10만 원이 있죠 이거를 농부가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농부가 못 가져가요 왜? 경쟁에 의해서 만약에 10만 원을 농부가 가져가려고 하면 이 땅을 경쟁하고 있는 농부가 이 땅의 지주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을 경쟁하게 해주면 남는 차액인 얼마를? 10만 원을 너에게 지대로 지불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토지를 계속 경쟁하려고 하면 농부는 남는 차액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지주에게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한계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하고의 차액이 발생하겠죠 그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리카도가 대표적인 영국학자예요 영국학자인데 그 당시에 영국하고 프랑스와 간에 나폴레군 전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그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는 우리가 농사를 편하게 경작하거나 그러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주들은 놀 줄은 알았지 일하는 것하고는 아주 담을 싹고 지내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면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영국에서는 주요 식량이 뭐였냐면 밀이었어요 밀이었는데 이 중에 수입을 80을 했고요 자체 생산을 20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밀에 대한 수요가 충당이 됐는데 이때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의회에서 법을 맞는 거예요 이게 혹시 공물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걸 제정한 거예요 뭐를? 공물법을 공물법을 제정해서 이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농지가 이렇게 있을 때 노우든 농지의 등급이 똑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A라는 등급의 토지가 있고 B라는 등급 이렇게 C라는 등급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것만 생산하면 됐을 때는 농부는 전체 토지 중에서 같은 생산비가 들어가더라도 뭐가 좋은 땅 수확이 제일 좋은 땅부터 경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지만 경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A지 중에서도 일부만 경작해도 충분히 충당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경작하고 있을 때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농부에게 만약에 지주가 지대를 요구하면 농부는 놀고 있는 땅을 경작해서 옥토로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거기서 사용료까지 달라는 얘기자 그러면서 네 땅에서 경작 안 해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지를 경작할 때만 하더라도 모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지대는 그런데 공물법이 제작이 돼서 뭐가 금지되는 거예요? 수입이 그러면 이것만 경작해서는 늘어나는 이 수요가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작 면적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A지하고 B지 사이에는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대로요 리카도의 차익 지대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해놨냐면 리카도에 의하면 곡물 소유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등지하고 열등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에서 뭐가 지대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설명해드려도 결국은 핵심은 차익이에요 무슨 차이에 의한? 비옥도의 차이에 의한 그 차익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리카도의 차익 지대 있죠? 거기 보면 149쪽에 맨 상단에 가면 차익 지대는 토지에 무슨 문제를 경시했다고 그래요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고요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돕고 한계지에서도 한계지의 또 다른 표현을 최열등지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 한계에 대해서까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티넬의 무슨 지대라는 거예요? 위치 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티넬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무슨 개념이 만들어진 거냐면 지대 개념이 성립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게 되는 거예요 지대발생 원인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고립국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 기억은 나시나요? 어이없다는 표정이래요? 아니 얘기는 그때 선생님 혹시 하긴 한 것 같은데 그죠? 뭐를 설명하면서? 고립국을 설명하면서 평야에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어요 왜 고립국이냐면 외부하고의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 생산에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립국 아래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도시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 아래에서 이 국가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산물은 여기서 거래돼요 그런데 시장으로부터의 뭐가 존재하냐면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수송비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하고 가깝게 위치하면 어떻게 돼요?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겠어요 지대가 비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티넨의 논리는 뭐냐면 시장으로부터의 무슨 차이는 위치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무슨 차이를 이게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대를요 생산물 가격이 있죠 여기서 생산비하고 물을 뺀 거 수송비를 뺀 게 지대가 되는데 여기서의 티넨의 논리는 뭐냐면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모든 토지의 비욕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은 똑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으로부터의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가깝게 오게 되면 뭐가 비싸지겠어요 그러면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장물을 경작하는 건 힘들겠죠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장물을 경작해야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장물을 심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현대도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땅값 비싼 곳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이용하잖아요 토지 면적을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죠 현대도시에도 이 이론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시장으로부터의 뭐에 따라 위치의 차이가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안쪽에 가면 무슨 농업이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을 나가게 되면 무슨 농업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거기 티넬의 지대론에 가시게 되면 토지의 비역도 많이 하니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영향받은 대표적인 이론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그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 애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이 지대화된다는 주장이고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해놓은 거예요 그죠? 설마 그 위에 또 적거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위치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 생각하면 돼요? 티넨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예요 이 사람은 지대 발색 원인이 있죠 이거는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잖아요 그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예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해야 해요 인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토지는 다 국유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유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뭐가? 지대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그 토지에 비욕도라든가 위치에 관계없이 지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땅이 기름지든 위치가 좋지 않든 좋든 간에 남의 땅을 사용하면 대가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 절대 지대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절대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는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지 바깥에서는 한계지 안쪽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기 있는 리카도의 차익 지대에서는 어디까지만 한계지 안에서만 지대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고요 제목을 보면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시면 현대적 지대이론이라고 있죠 거기에 하면 알론소의 무슨 지대라고 있어요? 입찰지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의에 튀넬의 고립국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같죠?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요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고 했죠 그거는 튀넬의 논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튀넬도 모든 토지의 모는 비옥도는 똑같고 다만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낳게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얘도 별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박스 형태로 물어보지 않고서는요 얘를 세입만 가지고는 오지선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까지는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또 패턴이 뭐냐면 섞어요 지대론, 도시공간구조이론, 입지론에 대한 것을 섞어서 내요 섞어서 그게 이제 일종의 패턴이에요 무슨 패턴이냐면 이 지대론이라고 해서 맨날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지금 하는 예를 들어서 입찰지대, 준지대 이러면 맨날 다섯 개 지문만 나오면 학생들이 다른 걸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도시공간구조이론을 집어넣든가 입지로를 집어넣든가 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켜가는 거예요 패턴이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출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 벗어나서도 곤란하고 그렇죠? 그런 논리가 좀 있는 거죠 이게 빨리 여러분들이 궤도에 올라서야 저희가 구두로 설명하면서 진도가 좀 빨리빨리 나갈 텐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아니 표정만 우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뭔가 이게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걱정이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 나가는 알로운서의 입찰지대 있죠 누구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알로운서의 입찰지대 논리는요 여기 도심에 위치한 토지가 있어요 이게 지대가 되고요 이게 거리가 됐을 때 그런데 도심에 위치한 토지는 뭐가 좋으냐면 이게 좋아요 접근성이 접근성이 좋아서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이걸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입증여라는 건 일종의 초과율이에요 초과율인데 이 입증여라는 것은 경영을 통해서 얻는 이윤이 아니고요 목이 좋아서 얻는 이윤이에요 우리가 왜 장사하려고 그러면 뭐가 좋은 거를 찾아야 돼요 왜 목이 좋은 걸 찾아야 되는 이유가 같은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서는 이윤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토지를 놓고 그랬을 때 현재 이 토지의 지대가 얼마냐면 한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이 상태에서 A, B, C의 세 가지의 업적에서 이 토지를 차지해서 경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왜 경쟁이 펼쳐지냐면 여기 세 개의 업적은요 여기 지금 현재 지대가 얼마예요 천만 원의 지대를 지불하고도 각각의 700, 500, 300의 수년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700, 500, 300 있죠 이게 일종의 초과이윤인 거예요 무슨 이윤이다? 초과이윤 그러니까 천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각각의 이런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만 원은 당연히 지불하고 여기를 차지해서 경쟁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경쟁이 펼쳐지다 보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하고 계약하기가 참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뭐가 올라가겠어요 지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세 개 업종 중에서 누가? 그렇죠? A가 여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는 700만 원까지는 추가로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유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경쟁에서 A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토지는 역시 또 경쟁에 의해 가지고 1,500의 결정이 돼요 그러면 B하고 C 중에는 누가? 그렇죠? B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토지도 역시 경쟁에 의해서 1,300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그렇죠? C가 이 토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알론서라는 사람은 도심을 기점으로 상업, 주거, 공업적인 요소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에 따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렇죠? 토지 이용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티넨의 위치지대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요 티넨하고 리카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 이용을 어떤 이용으로 해야 되는지를 티넨은 설명을 해줬지만 리카도는 그걸 설명을 못한 거예요 아까 그 위치의 차이 있죠? 그 차이가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랬을 때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그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해요 입찰지대 곡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 가면요 맨 상단에 니은에 가면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 개 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고 할 때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예요 여기 각각의 가격을 보면 이 이상의 가격은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입찰지대라는 것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상 이윤만 그래서 제목이 입찰지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마샬의 준지대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마샬로 나오든 마샬로 나오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발음 끼워보면 그죠? 영국식 미국식의 발음의 차이가 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도 자꾸 이렇게도 나왔다고요 아니 이렇게 나왔다고 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 얘기 듣고 쓰러질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건 가르쳐줬는데 이건 안 가르쳐줬다고 그러면 진짜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속 마샬로 나오다가 마샬로 한 번 등장한 거예요 마샬로 거기에 또 충격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마샬 아무리 봐도 들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마샬은 들어봤는데 마샬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쓰러지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은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담스라든가 리카로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 양반이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경제학자는 이 사람이라고 보신데요 경제학 강의를 통해서 수입 얻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리카도도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에 비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기하고 장기 이거 안 했다고 그랬죠 안 한다고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시장 쪽에서 이 양반이 그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단기하고 장기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단기 장기로 나눠서 해요 나중에 간평 쪽에 가서 한 번 보실 거예요 이 사람은 지대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순수지대하고요 준지대에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순수지대는요 토지와 같은 어디에서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순수지대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예전에 이 양반이 번역한 거에 따르면 자연의 은혜로운 선물 있죠 그거를 지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순수지대라고 얘기한 거고요 준지대는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서 만들어진 기계류 있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뭐 준지대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준이라는 표현이 있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준부동산이라고 배웠죠 그때 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준에 들어가면 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지대의 성격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유사하게 명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거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을 때요 단기 있죠 단기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 거예요 건물은요 건물도 안 돼요 단기는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생산하기까지는 뭐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면 공급이 부족하면 여기 자유물이 토지랑 마찬가지로 가격이 뛴다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가 되면 얘는 여전히 생산이 안 되죠 얘는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초과수에 대한 논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기에만 성립할 수 있는 성격이지 장기에는 경쟁에서 뭐가 된다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지대라는 것은 언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단기만 장기에는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멸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거기 마셜의 준지대 가시면 동그라미 위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자연의 선물이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지대라고 하는 것을 본떠서 어떤 공업생산에 있어서 공장기계와 같은 내구 자본설비의 용역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대가를 뭐라고 그런다 주은지대 그러니까 토지 외에 다른 생산 요소에서도 지대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셜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파레토의 무슨 지대라고 있어요 경제지대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시험의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죠 작년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린 거죠 파레토의 경제지대를 가시게 되면요 생산자의 총수입이 있죠 총수입은 전용수입하고요 경제지대의 합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제할 때 배우신 거예요 경제할 때 자 그럴 때 전용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경제지대가 있어요 그죠 이게 제목을 바꿔서 나온 거예요 제목을 바꿔서 그래서 거기 보면 전용수입이라고 해놨죠 전용수입이란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는 수입으로써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용도 그대로 사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지급 대가 보수 이걸 우리가 전용수입이라고 해요 그런데 경제지대라는 것은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을 얘기를 해요 일종의 초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현직 변호사 있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사법고시 연수원 출신이에요 지금의 로스쿨이 아니라 변호사 현직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어요 응시해서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아니 현직 변호사인 사람이 왜 그것도 국어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서 그걸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면접 장소에 진을 친 거예요 쫙 계속 나오면 인터뷰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가정만 했을 때 연봉이 한 3천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익해서 받는 만약에 수익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굳이 이 시험을 응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3천이면 사회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하는 지휘관계를 보면 여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험을 응시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수입이 여기에도 못 미쳤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현재의 직업에 현재의 용도에 계속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전용 수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 로펌이 있죠 대형 로펌에 가면 연봉이 1억 이상인 변호사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입을 보장을 받겠어요? 1억 3천 차이면 7천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죠 이유로 왜 그렇다? 이유는 시소한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사법고시 합격하면 열쇠가 세계 이런 전설이 있죠 지금은 전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호사 천명 시대예요 요즘은 변호사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집에서 잔치 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조금 오래됐죠 강의하시는 분 자제들 중에 보면 사법고시 예전에 합격했던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옛날 같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 동네에서 잔치 열렸다고요 동네에 있는 유력으로 와서 인사하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양반 자제가 대학교 재학 중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을 때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연수원 나와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원 성적이 좌우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연수원 성적이 1, 2, 3등 안에 들어 수석이거나 이렇게 되면 대형 로펌에서 스카트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연수원 성적이 일정 등수 미만이 되면 혼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명함 들고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니까 숫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경제지대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자의 총 수입이 얼마겠어요 100 곱하기 10이면 1000이잖아요 이 면적이 생산자의 총 수입이라고요 수입인데 이 중에서 생산자는 이것만 받아도 생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전용 수입이라고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원에 결정이 됐죠 그럼 남들 이만큼이 2년잖아요 이게 경제지대라고요 우리가 균형할 때 해봤잖아요 균형할 때 왜 균형이 도출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다고요 괜찮아요 또 할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용 수입하고 경제지대가 있죠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일 때 초과율이 많아지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초과율이 많아지겠어요 상식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높은 보수 주겠어요 안 줄 거 아니에요 희소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예요 공급이 쉽게 못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외에 아마 일본 선생님이 그것도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 왜 유현진 선수라는 친구가 이번에 메이저리그에서 계약을 했죠 FA가 되면서 그럴 때 8천만 불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치면 한 80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 친구가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희소한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높은 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현진 선수 같은 친구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명이 달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연봉을 주겠어요 그죠? 한 최저 연봉 주고 말할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용어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이해하면 바뀐 걸 내가 바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얘하고 얘 제목을 바꿨다고요 경제 지대란 그죠? 현재 생산에 계속 제공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에게 틀리게 준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잘해 주실 거라고 그나저나 우리도 전원이 다 모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로테이션으로 그죠? 밖에서 여기 오기 전에 아마 카톡을 하거나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야 이번 주는 우리가 책임진다 다음 주는 니네가 책임진다 그래서 맥붓이 로테이션으로 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언제 한 번 또 뭉치는 날이 있으면 선생님이 얘기하죠 우리 왜 지난번에 지대란 할 때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들었던 사람도 못 들은 채 참성 안 한 사람도 역시 같이 못 들은 채 아 그러면 선생님이 참 외롭잖아요 그죠? 여기서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뭐 물어봐도 답도 없고 막 그런 거죠 뭐라 그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5페이지에 가시면 도시내부구조이론 또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또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뭐가 설명하냐면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 그죠? 그래서 이 도시내부구조이론의 논리는 뭐냐면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의 내부구조는 변화를 겪게 되겠죠 그쵸?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그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학자들이 분석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심원이론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얘는 도시의 팽창이 어떻게 그렇죠?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요 뒤로 넘어가시면 자 157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선형이론이라고 있죠 상단에 자 호이태의 선형이론은요 그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라는 것은요 방사형 도로 있죠 이 가로를 따라서 도시가 팽창한다고 주장한 게 선형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158페이지에 가시면 다핵심이론이라고 있죠 그럼 얘는 제목대로예요 도시의 팽창은 뭐를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성격만 조금 알고 계셔도 내용 정리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얘까지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학자 이름까지도 학자 이름을 기초로 해서 두 번 출제했어요 그것도 박스 형태로 그죠 아니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박스는요 버제스가 주장했다 해리스하고 울반이 주장했다 무슨 이론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지문을 주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버제스가 아니라 호이트라고 줬어요 아까 우리가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라고 했죠 일본 지문이 선형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찍으라고 준 거고 이것도 최근에 나온 게 버제스하고 누가 해리스하고 누가 울반이 그럼 무슨 이론이냐면 다핵심이론인 거예요 그거 보고 찍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자들의 이름도 같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동심원 이론 있죠 아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에 접목을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 굵은 글씨로 명시해놨죠 그래서 이게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도시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예요 중앙에 여기 보면 중심 업무지구라고 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얘를 둘러싸고 누가 존재하냐면 이걸 우리가 점위지대 또는 천위지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점위에 또는 천위지대라는 거는 주거하고 상업하고 공업적인 기능이 섞여있는 지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전에 보면 서울의 용산에서 서울역 가기 중간에 삼각지라고 있어요 삼각지 쪽에서 우회전 용산 쪽에서 넘어가다 보면 우회전하면 이태원으로 빠지는 거고 쭉 지적이 올라가면 서울역 방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주변이 이런 지대예요 거기가 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주택도 있고 일부 상업적인 요소도 같이 섞여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다가 예전에 혹시 오래된 노래 중에 보면 삼각지 로타리 이런 노래 들으신 적 있나요 거기 원래 로타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타리가 철거됐어요 철거되고 지금은 좀 많이 변모를 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위대라는 거 그게 두 개가 다 섞여 있는데 여기 안에 가게 되면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어요 그래서 내측은 뭐가 있냐면 경공업 지구 있죠 경공업 지구이니까 그냥 공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측은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를 우리가 태화 주거지구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불량 주거지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고 하면 1930년대의 이런이에요 1930년대는 미국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기근 현상이 발생해서 아일랜드의 음식물이 뭐였냐면 감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감자가 흉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영국 정부가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중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라 얽힌 일화로 등장하는 게 기펜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시험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라고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학식이 없으면 단순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취직한 거예요 그럼 취직하면 뭐를 정해야 돼요 주거를 정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30년대에 미국의 사회상이라는 건요 대부분 웬만큼 사는 중산층 이상은 다 교회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평균 한 4인 가족 기준에서 여기서 거주하고 있었고 도심 주변에는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주거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가 여기서 주거지 정했잖아요 정해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높아지겠죠 또 저축한 돈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거주지가 어떻게 돼요? 분화되는 거예요 조금 더 괜찮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공간에 이동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등장해요 그러다가 여기서도 몇 년 지나면 소득이 증가하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거주지가 분화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주거 분리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급 주거지구와 그러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그게 통근자지대예요 그래서 이 통근자지대는 시 외곽에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있죠 사립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다 여기 있고 그래서 대부분 여기가 주거 환경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남편만 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근자지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도시 문제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것을 무슨 이론 버젯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 156페이지 가시면요 하달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이론에 따르면 점위지대는 중심 업무 지구하고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위치하죠 이 위치도 출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있죠 얘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 보다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죠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일자리 직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을 구하기가 용이한 직장 가까운 곳에 주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두 번 출제했어요 점위지대의 위치와 저소득층의 위치 있죠 그래서 그거 위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상단에 가게 되면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하고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호이트에 무슨 이론이 있어요? 선형이론이 있어요 호이트가 얘기하는 건 도시의 팽창이 있죠 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선형이론이라고 157페이지에 나와 있죠 호이트에 의해서 동심원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1939년에 미국의 142개 도시의 주택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했다고 해놨죠 그래서 버제스의 이론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이고 조금 더 우수한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딱 시카고시 하나만 갖고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몇 개 도시 142개 도시를 기준으로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증적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도시의 중심이 있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시가 팽창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심으로부터 뭐가? 도로 있죠? 방사형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형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있으면 외부에서 여기로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방사형이 돼 있으면 외부에서 도심으로 들어오기도 쉽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기도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를 따라가면 도시 중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 도시의 중심이라는 데는 관공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집약되어 있는 데가 중심 업무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 도로변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고급 주택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급 주택가는 주택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자기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로 도로 타서 중심으로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급 주택지가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으로 누가 있냐면 중산층이 있죠 중급 주택지역이 이 주변에 이렇게 거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심이 있으면 중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고 거기서 옛날 같으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산층이 살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저급 주택지역이 있죠 저급 주택지역은 반대에 있는 거예요 반대 그러면 저급 주택지역이 고급 주택지역하고 반대편에 위치하죠 이유가 왜 그러자면 아까 우리가 여기 점유지대가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죠 공장도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도심에 있었던 공장지고 불량 주거지가 다 외곽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있을 때는 이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공장이 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공장 주변에 이거는 이렇게 입지하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의미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호이터의 무슨 이론 선형이론 그러면 도심의 중심하고 접근성의 양호한 쪽에는 무슨 주거가 있냐면 고급 주택지역이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는 거예요 저급 주택은 오히려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 그게 버젯의 무슨 이론하고 동심원 이론하고 반대적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선형이론에 중간에 양가로 입원해가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계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의 양호한 지역의 주거입주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주택지역은 주택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게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형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기 내용의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 및 모하고 소득의 증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다핵심이론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헤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라고 있죠 여기는 제목대로 보면 여기는 동심원이론하고 선형이론은 도시의 중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핵도시를 가정하는 경우고요 여기는 도시 안에 여러 개의 복수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수액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게 무슨 이론이다 그게 다핵심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발생하는 이유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다핵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유사한 도시활동은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대부분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의 타운이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왜 신촌에 대학가 이런 게 있잖아요 신촌하면 그런데 그 대학가라는 게 가보게 되면 대학만 있는 게 아니죠 대학교 주변에 뭐가 있어요 주거가 있고 상업시설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에 대한 시설들이 거기 집약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같이 모이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심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서로 다른 도심활동 중에서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활동과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거를 입지적 비양립성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밑에 가면 그림 나와 있죠 다핵시민으로의 그림 그림에 가면 5번이 고급 주택지구죠 그런데 6번이 중공업지구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지구하고 중공업지구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서로 인접해서 봐야 서로의 기능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활동 중에서는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생산해서 수송하기 편리한 철도라든가 항구 있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끼고 있었을 때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안에서는 지대집을 능력에 따라 이게 또 업종이 분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도심에 입지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외곽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업종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가만히 보시면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죠? 걔네를 놓고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이해가 되면 그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은 받아들이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외우면 안에 문장 바뀌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헷갈릴 거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입진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근데 어? 예요? 를 우승 우승